자, 우리가 앞선 수업에서 이 문자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또 문자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문자와 관련된 조금 더 많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 줄을 표시하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예제를 열고, 자, 제가 여기 coding everybody라고 적었죠? 그리고 이걸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한 줄에 표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 줄로 이걸 표시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 coding everybody라고 되어 있는 부분 뒤에다가 역 슬래시 n이라고 하는 특수한 기호를 작성하시고 그리고 실행을 시키시면 코딩 줄 바꾸고 everybody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뜨죠. 자, 이 맥락에서 이 역 슬래시라고 하는 것과 n이라고 하는 문자를 결합을 시키게 되면 이것은 내부적으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기로 약속이 되어 있냐면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가 이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코딩 everybody 뒤에 역 슬래시 n이 나오면 어? 줄바꿈이네? 하고서 줄바꿈에 해당되는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뒤에 있는 내용을 그 다음 줄에다가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에요. 그리고 만약에 문자와 문자를 결합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이렇게 하면 문자죠? 이렇게 하면 문자입니다. 자, 문자의 시작과 문자의 끝이 있어서 요만큼이 하나의 문자, 열. 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문자열이라는 표현을 그냥 씁니다. 자, 이것은 이만큼이 문자열이죠.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결합한 결과를 출력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더하기 연산자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문자열과 뒤에 있는 문자열을 더해서 마치 하나인 것처럼 표시를 해주는 거에요. 자,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더하기를 이렇게 입력하고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코딩 에브리바디가 나오는데 줄 바꾼, 자, 띄어쓰기가 없죠? 왜냐하면 그냥 더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띄어쓰기를 하고 싶다면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사이에, 자, 이렇게 공백 문자를 추가시키는 거에요. 자, 그러면 실행시켜보면 이렇게 코딩 띄우고 에브리바디가 나오네요. 자, n이 왜 나왔죠? 자, 여기 이상한 문자가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 1은 숫자입니다. 이것은 문자에요. 자, 그러면 1과 1을 더한 결과는 뭘까요? 2이죠. 문자 1과 문자 1을 더한 결과는 뭘까요? 1, 1이 되는 거죠. 왜 그런지 알겠죠? 숫자를 더하는 것과 문자를 더하는 것은 똑같이 더하기라는 연산자를 쓰지만 예, 그 결과는 얘는 숫자를 더하는 연산자고 얘는 문자를 더하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갖기 때문에 여러분이 숫자와 문자라는 것을 잘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문자와 관련된 여러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코딩 every body라는 문자열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문자열 뒤에다가 점 length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6이 표시가 됩니다. 자, 이 16은 여기 있는 이 문자들이 16개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다가 코드라고 하고 length라고 하면 4가 출력되죠? 그것은 저 문자가 네 글자로 되어 있다 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러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문자에 몇 개의 숫자가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사전 이건 생활코딩에서 제공하는 한글화된 자바스크립트 사전인데요. 자, 여기에 있는 클라이언트 밑에 보시면 자바스크립트 밑에 자바스크립트 사전이라고 하는 이 모듈이 코스가 있는데요. 자, 여기 스트링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것은 문자열과 관련되어 있는 명령어들의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메스 있죠? 이 메스는 숫자와 관련된 명령어들의 리스트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여기 있는 명령들을 찾아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법적인 것들에 대한 트레이닝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기 있는 이 기능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자를 여러분들이 가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를 한번 써볼 생각이에요. 자, 여기 인덱스오브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자, 이 인덱스오브라는 것은 자, 문자를 앞에 두고 점을 찍고 인덱스오브라고 한 다음에 괄호 열고 여러분이 찾는 어떠한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한다 라고 되어 있고 괄호를 닫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뒤에 있는 이렇게 대괄호 대괄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만약에 코드 점 인덱스오브 그리고 C 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숫자 0이 나오죠? 5를 치면 1이 나옵니다. D를 치면 2가 나오고요. 2를 치면 3이 나옵니다. 자, 규칙성을 발견하셨나요? 자, 앞에 있는 이 코드라고 하는 이 정보를 첫 번째 자리는 0 1 2 3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인덱스오브에다가 입력한 어떠한 값이 2 라고 한다면 이 앞에 있는 문자열에서 바로 이 3에 해당되는 정보가 여러분이 찾는 2 라고 하는 정보와 같다라는 것을 자바스크립트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조합하고 저렇게 조합해서 결국에 하나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숫자 문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것만으로는 좀 지루하죠. 뭔가 효용도 잘 안 느껴지고요.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지루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 이 뒤에 가면 점점 더 여러분이 아,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느낌을 갖게 될 거니까요. 조금 지루하더라도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좀 인내심을 가지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네요.